안녕하세요. 육아만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요즘 우리 삼남매는 어린이집 방학이라서 계속 집에 있었는데요. 집에만 있다 보니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 뭘 챙겨줘야 하나 고민도 많이 되고 무더위에 떨어진 면역력도 이참에 많이 올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면역력을 챙기려면 장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우리 몸속의 장에 인체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장이 단순히 음식물 소화, 영양분 흡수, 수분 흡수, 찌꺼기 배출 등의 기능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 우리 가족 장 건강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유산균을 찾다가 6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제품인 컬처렐 다이제스티브와 컬처렐 키즈 패킷 제품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실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먹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모두 공유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받아본 제품은 컬처렐 다이제스티브와 키즈 패킷 총 5박스씩으로 우리 5식구가 두세 달은 유산균 걱정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요. 우리 첫째 소이가 완전 기대 중이라서 적극적으로 열어보는 모습이네요. 사실 제가 워낙 아이들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우리 부부를 위한 제품도 많이 알아보는 편이라서 유산균도 다양하게 접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컬처렐 유산균이 좋은 점은 이 다이제스티브 제품 같은 경우는 최상품질 유지를 위한 전문 의약품 수준 포장인 ALU 포장으로 열 인습으로부터 차단되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개인적으로 모색 무치의 깔끔한 작은 알약 형태라서 물과 함께 가볍게 넘기기에 좋았고요. 아이들을 위한 이 키즈 패킷 같은 경우 고운 파우더 형태라서 아이들이 스스로 쉽게 섭취할 수 있고 물에도 잘 녹다 보니 시원하게 음료에 넣어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좋더라고요. 유산균 잘 안 먹는 아이들 챙겨주기에도 정말 수월할 것 같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먹어도 고소한 맛이 난다며 잘 먹어주었는데요. 1세 이상 아이들부터는 모두 섭취가 가능한 제품이라 우리 셋째 상윤이도 돌 지나고부터는 앞으로 이 컬처렐 키즈 패키 제품으로 함께 챙겨주려고 합니다. 엄마일지아TV 이 컬처렐 유산균의 또 다른 장점은 세계 특허 유산균주인 LGG 유산균으로만 100%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키즈 패킷의 경우 100억 유산균이 들어있고 50억 CFU를 보장하며 다이제스티브의 경우 100억 CFU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0억 CFU와 100억 CFU란 유통기한 내 1회 섭취량당 각각 50억 마리, 100억 마리의 생유산균을 보장한다는 의미인데요.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1일 프로바이오틱스 최대 섭취함량은 100억 마리이므로 권장량에 맞게 섭취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제스티브는 식물성 캡슐을 사용해서 안전하기 때문에 임산부나 수유부도 섭취가 가능하고 키즈 패킷도 합성양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다는 점도 참 좋았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장 건강을 위해 꾸준히 섭취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앞으로 우리 가족은 이 컬처렐 유산균 꾸준히 잘 먹을 것 같네요. 오늘은 컬처렐 다이제스티브 헬스 제품과 컬처렐 키즈 패킷 제품을 함께 소개해드리고 우리 가족이 직접 먹어본 후기 영상을 함께 공유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개인적으로 직접 먹어보니 괜히 세계 1위 유산균 제품이 아니구나 싶었는데요. 요즘 우리 가족 모두 꾸준히 잘 먹고 있는 제품이라서 새롭게 유산균 어떤 거 먹어야 할지 찾으시는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